이 몇 년 전이야 어 3년 전 저거 몇 살 때지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우리 막내 지우가 이빨을 뽑을 날이에요 우리 지우 3살 때야 그럼 아 빨리 뽑았어 오빠 이빨을 뽑고라니까 아 이런다 당신 이때 뽑았을 때 그 느낌 살릴 수 있겠어 어 기억나지 아주 생생하지 자 지우 이빨 아 해봐 한번 혓바닥에 이렇게 밀어봐 어 비슷해 있다라 어 정국때랑 비슷해 오케이 오케이 자 느낌 누웠어 정국아 지우 이빨 뽑는다 근데 지우는 이빨이 작구나 정국보다 아 어 뽑았어 나 보고싶어 1초만에 뽑았어 저번처럼 봐봐 1초만에 똑같이 뽑았어 1초만에 1초 아 지우 아 지우 지우 해 줘 빨리 지우 지우 그렇게 보다가 보관해야 되겠다 오빠도 뽑아줬는데 우리 지우도 아빠 뽑았네 응 와 뿌리까지 뽑는거 맞아? 어 잘 뽑혀서 뽕 뽑았어 뽕 이렇게 그러게 빠지 빠지네 큰 손초봐 우리 지유 첫 이빨이네 지유야 이빨한테 고마웠지 그지? 기분이 어때 지유야? 응 신기해? 지유 어때 아빠 되게 잘 뽑지 이빨 아빠 도사다 더 이쁜 이빨 알까? 아빠 도사야 이렇게 이뻐? 응 신기하지 치과선생님 응 치과선생님 같아 아빠가 아이고 아이고 씩씩하다 우리 지유 그러게 너무 씩씩해 우리 지유 최고 응 어 담아줘야지 이해봐 지유야 귀여워 어 침 지유 모습 안보이지 모르겠지 어떤지 이빨 귀여워 이쁙 이빨 보이지 이어가 나 여기도 나중에 아빠가 후우해야 돼 나 여기도 흔들리거든 준 이빨 빠지는게 좋아? 응 흐흐흐